홍대에서 취미로 버스킹을 하고 있는 버스킹팀이라는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기 전에 팀 소개할게요. 저는 스타우루츠에서 키 자금을 맡고 있는 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트위치에서 김담이 치시면 방송하고 있고요. 게임 방송하는 스트리머예요. 그리고 원래 지금은 코스프레 모델인데 며칠 몇 주 전에 때려쳤고 에스트리오 엘씨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으니까 김담이 치셔서 한 번씩 구독이랑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우루츠의 복숭아를 맡고 있는 수련이고요. 저는 트위치에서 수련수련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오셔서 많이 트위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남자축을 맡고 있는 경희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경 마젠타라고 치면은 제가 지금까지 커버했던 영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 번씩 구독하고만 해주세요. 저희 오늘은 저희 막내 경희 생일 버스킹이에요. 그래서 생일이니까 박수 많이 많이 쳐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